욕기 27장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겠네 내가 나의 진실함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며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을 것일세 내 원수는 악인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인같이 망하게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에게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까 그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기쁨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치겠네 전능자의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겠네 자네들이 모두 보았으면서 어찌 이렇게 쓸데없는 말만 하는가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벌이 무엇인가 난폭한 자가 전능자께 받는 것이 무엇이겠나 그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칼에 죽고 굶주릴 것일세 남는 자가 있다 해도 저들은 연병에 죽어묻히고 그들의 아내조차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네 비록 악인이 은을 태산같이 의복을 산더미같이 쌓는다 해도 의인들이 그 옷을 입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은을 나눠 가지할 것이네 악인이 짓는 집은 거미줄같이 망가지기 쉽고 초막같이 보잘것 없다네 악인이 부자인 채 잠을 잔다 해도 눈을 뜨면 온 재산이 모두 날아가 버렸을 것일세 공포가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밤중에 폭풍이 그를 날려버리지 동풍이 악인을 휩쓸어가고 그의 집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갈 것일세 악인이 제아무리 몸부림쳐도 태풍이 그를 덮치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박수치고 조롱하며 악인을 집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네 악인이 부착할 것이네 악인이 얘는 그냥 천장 눈을ì고 hail은